1. 3. 4. 4. 4. 5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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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? 아. 아 그래. 출발! 3. 4. 5. 6. 5. 7. 8. 10. 10. 11. 20. 10. 10. 10. 11. 하와이도 가네 하와이 나 혜진이 똑같이 있겨나 봐 난 안 부르지 모르겠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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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!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양아찌 것도 안 와 혹시 또 똥 싸고 왔나? 아 맨날 똥 싸고 다니기 지금 어 킹성아 씨 좋아요 여권 모아주세요 여권 여권 모아주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고마워 예 어! 많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형님 ㅎㅎㅎㅎㅎㅎㅎㅎ 셀프 체크인 중 입장! 스쿠버 장비는 각 가방마다 추가요금이 만원씩 분답니다 원래 안 붙었었는데 착수하셨나요? 안녕 에어 보상 출발하겠습니다 무슨 거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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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튜브다이빙갈래 유튜브다이빙갈래 구독해주세요 네 안전메차는 결국 안전메차는 기낸사 라면뽔사먹기 오늘 라면에는 안성탄면입니다 오늘 5봉지 우리는 끓여먹는게 아니고 꼬사 먹으려고 다섯 봉지 샀습니다 저는 찍먹파 찍먹 자유마드로 보겠습니다 두 신혼부부는 무엇을 재밌게 보고 계시군요 데이빗 행님과 라인은 킹승헌하고 킹수진은 킹승헌 카메라 보세요 킹수진씨 나오세요 킹수진씨 여보사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언니는 자고 있을 거예요 어? 안자고 있네 어? 주헌이도 보고 있고 우리 라면 보고 사 먹겠습니다 라면 한 개 줄까?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스낵 라면 장 라면 줄까? 어? 네. 뽕 올라갔어요 맛있는데? 승관한테 팔까요? 라면 한 개? 맛있는데? 아이씨 그럼 바꿔줄 수 있나요? 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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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자 스쿠브 장비를 박스에 담고 있습니다 보홀 해난 리조트 호텔 보홀 해난 리조트 호텔 해 아침에 조심 먹을 의장소입니다 07시부터 조식 09시부터 다이빙 시시 환영합니다 보홀 해난 리조트 호텔입니다 각자 짐 확실하게 넣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 7시 14분 학교는 파티 현장입니다 자 하이 하이 반응 이름이 되네 진짜 올라갑니다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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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을 위해서 조립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짜리에요 아이씨 아잉그라운드 난 몰랐어 아직 유튜브에 나올겁니다 아잉그라운드 하는게 아 아 저 서른살이고 문약교 처리해드릴께요 나 안 나오면 아잉그라운드 아잉그라운드 안녕하세요 행님도 늦게 오셨잖습니까 아잉그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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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님은 46세 2만원 2만원 제 34세 2원식입니다 파이팅 뭐해요 선생님 다했어 다 돌아가면 되니까 올해 45시고 아잉그라운드 부부 올해 3월이 결혼했습니다 아 저는 필리핀에 살고있는 로키 강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80년생 손님이라고 해요 청취 아닙니까 나는 아님 나는 아닙니다 또 해야돼요? 또 해야돼요? 아 저 안녕하세요 남정빈 아내로의 사람입니다 아내로의 사람이라고 아내된거 아니고 지금 벌써 어 안녕하십니까 이번 1구 투어를 맡게된 댄 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짠 오늘 저희 룸맨대 저가의 동칭입니다 해병은 명인데 여행인 부사관 죄송합니다 내일 깨로와주세요 진짜 현지인 같으십니다 네? 오늘 일일칠로 하니 네 오늘 어떤 일로 일일칠로 하니 맞췄 니 웬일로 일일칠로 하니 여기 아메리칸 브랙퍼스트하고 필리틴 브랙퍼스트 있는데 아메리칸 브랙퍼스트에 약간 미국식으로 오믈렛까지 해서 먹으려고 다 썼네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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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먹기 전 인스타를 위해서 잔인 바쁜 그녀들 진짜 강아지인 것 같다고 조식을 보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그녀들 오늘 낮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? 오늘 낮에 아침에 오래갈리 굿모닝 와 안녕하십니까 잔인 오후 쟘 마지막 아니 기다려 안녕하십니까 어? 어이.. 어헤이.. 호민아 무시 다 이고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멀미남은 오늘도 멀미남을 시작했습니다. 첫 장르 다이빙이 끝나고 두 번째 포인트로 파멜라칸 이동 중인데 멀미남은 꽉 차고 있네요.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. 아우리가 안 오고 있습니다. 아우리가 항상 는데. 윤군 형님 돈 많은데요. 아우리는 왔나? 아우리 펴준다. 자 견뎌게요. 맨날 느껴오는 아우리. 오늘 반승 좀 하세요. 우리 네 명. 마사지 후기. 아직 꿈속에 있는 것 같아요. 마사지 후기. 너무 득습니다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자기배치를 술죠. 술 아닙죠. 주문한 존은 여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오늘 첫날 즐거우셨습니까?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마사지 후기. 예우가 첫날이 마지막 날이다.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. 내 둘이야. 뭐지? 우리 좀 더요. 우리. 죽으시니 요러니. 술 다운 밤이에요. 무슨 뜻인지 궁금하면 유튜브의 꼭기는 앞편 보시면 됩니다. 자 일구 토 화이팅. 혜성아 씨 많이 드세요 3월에 결혼한 부부입니다. 45세 유재. 와우. 마사지 후기. 아 1 2 3 4 5 8 당마마 따가이 내일까지 먹고 죽자 형님 하이바 쓰세요 하이바 다 뭐해주세요? 반복 반복 없어요 자 시키는 싶어서 시키하고 부커주스 시키! 아 아웃! 부커주스가 뭐예요? 코코넛 주스 시키 이쪽 부커 이쪽으로 아니 비린빈까지 와서 시키 먹으면 그냥 나머지는 부커? 네 우리 로키 강사님이 하시는 보홀 시키 우리 로키 강사님이 하는 푸드트럭입니다 참석드립니다 인스타일이 보홀 시키 인사 팔러주세요 자 우리는 알로나비치의 불쇼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제 앞에 보이는 저기 저기가 티셔츠 저기가 티셔츠 예쁘게 많이 판다 커팅 포 알로브 올 깔끔하게 해 파팅 땡큐 올 최대의 티셔츠 강정입니다 안녕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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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라라 cloudy 오 är 아하 성 성 성 성 아하 야 아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4팀 5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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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팀 3팀 2팀 2팀 5팀 5팀 1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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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팀 1팀 9팀 1팀 39세 2팀 1팀 1팀 아 진짜요? 오늘도 편집에 바쁜 일규씨 열심히 편집중입니다 감사합니다